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아미의 생일날 온종일 난 아미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을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아미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는 장미 한 송이 책 한 공가 그댈 위한 깊은 내 사랑 생일 축하해요